네 여러분 새로운 장소로 왔습니다 완전히 아름다워요 여기 호수도 있고요 앞에 그리고 저기 이제 우리 팀 지금 오고 있고요 집이 진짜 괜찮습니다 예뻐요 제 친구 카이 우베 여기 있고요 뒤에 자쿠지 하나 있고 와우 조그만 프라이베트 비치 네 두 번째 장소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처음으로 부터는 훨씬 높네요 여기서 이제 산양까지 성공하면 그 최고죠 700 수술은 안 돼? 네 700 수술은 그럼 우리에게 다 이해하자 그러면 우리는 총여 수술을 사용 후 ess한가 보통 100 아이돌에서 50 아래에 12시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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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함께 그리고 Weidmannsweilund 이 어린이들 마침넬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새로운 스타일, 새로운 기쁨! 왜 이렇게 하러? 제가 이딴 그럼. 이제는... 이제는... 비가또 오케이, 오키 혹시 물에 있는 거? 물에 있는 거 아, 오케이, 감사합니다 어떻게 맘만 구구르? 제가 맘만에 있는 곳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KNK여서 저를 촬영한다고 해가지고요 KNK 카메라맨 얌이 같이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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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